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관련 소식으로 오늘 뉴스 첫머리를 시작하겠습니다. 보시는 건물은 올해 초 구미시 상모동에 들어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입니다.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. 9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.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지금까지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.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관람객을 맞이할 콘텐츠가 없어 문을 열 수 없었던 겁니다. 문을 열어도 운영비가 또 문제입니다. 한 해 20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서로 떠맡으라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문은 9달째 닫혀 있었습니다. 왜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할까요? 책임지면 손해보기 때문입니다. 한국개발연구원의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적 분석 결과가 기준 1에도 못 미치는 0.85가 나왔습니다. 처음 만들 때부터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 김관영 도지사 기억하시죠? 바로 김관영 전 경북 도지사가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밀어붙였고 이 예물 단지를 두고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.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가 운영을 맡는다고 말했는데 그렇다 해도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.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지사는 새마을세계재단도 테마공원에 넣어 새마을세계화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지난해 말 건물을 완공하고도 운영 주체를 놓고 구미시와 갈등을 빚어온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. 운영 주체를 바꾸려면 구미시장 관할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테마공원을 경북도지사 관할인 문화시설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. 구미시가 할 기초조사부터 기본계획 변경 수립, 공청회에 이어 경상북도가 책임질 도시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2년은 걸립니다. 운영 주체가 바뀌는 동안 운영이 제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. 경상북도는 한 해 운영비 2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마저도 구미시와 비용 분담을 놓고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. 경상북도는 부족한 콘텐츠를 마련한다고 내년에 50억 원을 더 투입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개간 준비를 경상북도와 협력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. 9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100억 원가량을 더 투입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제대로 문을 연다는 얘기입니다. 구미시는 경상북도와 협의해 오는 11월쯤 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임시로 개관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제대로 갖추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추진되는 반쪽짜리 개관을 경상북도 도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.